방금 이제 검찰 카르텔, 그야말로 이권 특권 카르텔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후임에 누가 들어갑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79학번 서울법대 동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본래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인사가 메리트 시스템 자기 아는 사람 데리고 가요. 그거는 관료제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닉슨이 됐을 때는 캘리포니아 사단. 그럼요. 다 몰고 가죠. 그럴 때는 조지아 사단 이런 얘기를 하죠. 오바마도 시카고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적재적소인가. 이것도 봐야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모두가 동기 아는 형님 아는 동생. 그런 법조인 검찰 출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가장 큰 저항을 하고 있다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방금 이제 법조 출신이 됐건 검찰 출신이 됐건 전문성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번에 외교부 2차관을 또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선일보 기자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외신 대변인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강인선 2차관이 본래 조선일보의 국제담당 기자로 명상을 날리고 또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외교부 2차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서 대통령실 대변인. 그렇죠.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가서 어려우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외신 대변인 하고 있다가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2차관. 그게 인사가 그래야 되냐고요. 적재적소가 맞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유엔본부에 있었죠. 유엔본부 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자외교에 대한 많은 실력을 가져와서 했는데 저는 강인선 제2차관이 다자외교를 하는 2차관 업무인데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교부 2차관이 왜 공석이 됐냐면 그 외교부 2차관이 지금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업무 적합성이 맞습니까 그래도 저는 외교부 출신들은 그런 막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관 지금 대신 분이 청례 끝났죠? 임명됐죠? 그분이 이제 시인 조지훈 선생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조지훈 선생의 아드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능력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그 업무에 적당한가 하는 의문은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엑손 세계적인 다국적 정의회사 아니에요? 거기 관계회사로부터 전세 임대 2,100만 원, 5,100만 원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한덕수 총리도 그렇다. 그렇지만 총리보다 국정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생겨버리잖아요.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 다국적 기업들의 정보를 해외에서 수집해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기관에 제공을 하는데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엑손, 세계적인 정의회사, 다국적 기업에서 그러한 베이버를 받았다고 하면 과연 적당한가?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자칫 이해 충돌이 될 수가 있고. 당연하죠. 네. 저는 그래서 물론 한덕수 총리도 그러하지만 총리는 또 다방면을 할 수 있지만 국정원은 그러한 업무가 딱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이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섯 가지 핫 이슈가 있다. five big issues는 첫째는 신당 창당 이준석 이낙연 다 공의. 두 번째는 공천 파동 양당 다 있어요. 세 번째는 김건희 특검. 네 번째는 서민 경제. 다섯 번째는 남북관계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만약에 터지면 그거야 몰라요.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민주당이 유리할지. 그런데 어떻게 냈든 특검은요. 이준석 신당이 재작년부터 제가 창당한다고 해서 지금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 차출된 인원이 50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좋은 데 가야죠. 그렇죠. 오지는 안 가요. bk bk.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남. 해운대구 같은 것은 나는 석동현 전 평통사무차장 윤석열 대통령 40년 직위 행동대장이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미리 알고. 하태경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검찰 청와대 출신이 가니까 석동현 검사장은 송파로 간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데 지금은 무서워서 가만히 발톱 숨기고 있지만 공천이 시작되면 중진들 현역 의원들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갈 거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준석 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보조 받는다. 그때 특검 재의결 재투표를 하면 부를 보도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창당하는 당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 김건희 특검을 반대 못해요. 거기도 찍는다.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확정되는 현역 의원들도 민심이 무서우니까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찍는다. 저는 그 경험을 어디서 봤느냐. 제가 해봤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우리 야권 표로는 부족하니까 안전하게 30표를 가져오자.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당에 요구를 했잖아요.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합니다. 30명 됐다. 했는데 더 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탄핵은 상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12월 2일 상정하자고 하는 것을 이때는 아직 정지작업이 안 됐으니까 12월 9일로 갔어요. 그런데 그쪽이 또 연락이 왔어요. 30명이 더 왔다. 가 60명이다.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표결을 하고 나니까 62표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심을 잊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다 옳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가결된다. 여기에서 참 한심한 것은 국민의힘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검찰이 조사를 했지만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소환도 못했다. 그때 총장이 누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사법부가 재판을 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진술도 나오고 검찰 기록도 나오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 재판장의 판결문에 38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저적에 참여한 것이 38번 거론됐으면 윤석열 검찰은 한동훈 검찰은 반드시 인지수사를 해야 돼. 안 했잖아요. 네네.